장재홍 선수 개막 1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B그룹 경기입니다 B그룹이 정말 만난치가 않거든요 네 죽음의 조죠 죽음의 조입니다 과제 이완진, 장재홍, 맨홍, 이완진 선수가 모여있는 B그룹에서 1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회 1승보다 훨씬 더 불행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또 이 경기가 B수 1위 결정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과제 이완진 선수와 장재홍 선수에 대한 결과에 어떤 선수가 승리를 따르게 된 것인지 자 맨홍 매스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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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경기 시작 S dome 발전 근주 시계 정말 오래간만이죠. 2시 쪽에 장제호 선수 진영인데 가깝거든요. 네, 두 선수는 프로리그에서 한번 프레드릭 선수가 손오공 팀에 입단을 한 이후에 손오공 프렌즈 대 조아 팀의 대결에서 두 선수가 한번 터틀락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는 프레드릭 선수가 이겼습니다. 1승의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나중에 특별전 같은 데서 비공식전에서 만났을 때는 장제호 선수를 다시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공식전은 프레드릭 선수가 현재 1승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웨스트로움에 걸렸기 때문에 언데드 위저들은 보통 우리나라 언데드 위저들은 이 맵 나이트래프 어떻게 얘기가 일단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데 프레드릭 선수는 좋다, 할만하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가 아주 기대가 돼요. 이번 대회 여러모로 그동안 한국 e스포츠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모두 다 조합을 해서 그렇게 대회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 맵을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노동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선수가 골고루 동일한 맵에서 두 경기 이상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짜여진 방식으로 선수의 맵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맵스트롱 11시 지역에 언데드 데스나이트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장제호 선수는 알타가 좀 꽤나 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립용 쓴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일단 맵이 그쪽으로 장제호 선수 장제호 선수는 사실 뭐 그 맵 만든 사람을 좀 좀 괴롭히죠. 곤란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깜짝 플레이로 네. 두 마리를 파괴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늦죠. 네. 좀 늦죠. 이 정도 페널티는 주는 거예요. 파이어로드를 쓸 때 핸드캡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나와서도 사냥 코스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 그냥 걸리죠. 역시. 해고소한 장제호 선수 야. 저거 락청을 깨고 그래도 죽는 영웅을 쓸 생각을 하네요. 장제호 선수 그 이외에도 나이트엠프가 갖는 꼭 나이트엠프만의 페널티라기보다는 그냥 종족한 밸런스를 위한 맵 수정 버전을 아 수정은 뭐 고블린 연구소라든가 이런 상정 같은데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위숲이 매달려 있을 데가 없어요. 이제 막 천납방 해 졌는데 아직 또 이제 첫 그 크림을 사냥을 했죠. 그만큼 좀 아 파이어로드 작성에 좀 난감해졌는데요. 클럽 쉐도우가 지금 나왔어요. 어 체력 별로 안 남은 상태인데요. 어 그래서 던졌죠 코일 이벼주면서 코일 쿨다운 기다리면 아 무넬이 가까이 있었죠. 무넬에서 체력회복 네 이토네이터를 만들고 아쳐 하나 끊었고요. 아쳐 다리선수도 아니고 장제호 장용석 이 주던수가 아쳐 를 쓰면 하나 끊어먹고 오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나 역시 미친개구리 메드프로그 약간이나마 파이어로드가 늦게 합류 사냥에 합류하는게 이렇게 좀 그 배런스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그쵸 아바스폰과 아쳐를 이용한 사냥 아직까지 1레벨이기 때문에 이츠너레이트 스킨을 이제 걸어갈 수가 있을테고 그러나 아 이거 굴 찌르는 타이밍이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자 굴 아홉기 그러나 문헬 공격합니다. 문헬 리뉴하고 있어요. 구속 굴도 보냈고 네 헌트리스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트리업이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문헬 하나 깨지는게 타격이 크죠. 기어이 깨고 빠지나요. 기어이 깨고 빠지나요. 기어이 깨고 빠지나요. 아 깨던거는 그냥 아 그러나 또 그런 욕심이 경기를 그르치죠. 헌트리스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저 붙잡힐 수 있는데요. 뭐 밤이니까 뭐 네 역시 각오일 준비 크리프트 하나 더 드립니다. 일단 초반에 운영 자체는 프레드릭스 선수 좋구요. 장지호 선수는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예의 어떤 사냥 무난한 사냥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헌트리스가 끼고 인시너레이트가 터지고 라이트 리슛이 다 지고 아 이러면 고울이 고울이 좀 싸우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난감해요. 데스나이트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데스나이트 공격당합니다. 데스나이트 아래쪽으로 체력이 180. 일단 저 아이템 운은 굉장히 장지호 선수에게 많이 따라줬죠 지금. 아 플레이어스 포스 아 하다 사냥 마저하고 장지호 선수의 멀티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죠. 레벨이 이 상황에 파일로드 일단은 초반 운영 무난 사답을 볼 수 있죠. 이제 가고일에 대한 대비로 뭐 탈론이나 히포 드라이어드 이렇게 멀티도 하고요. 상당히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몇 뼈나 이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장지호 선수는 멀티에 포텍터 만드는 것까지 말이죠. 아직까지 데스나이트는 1렙 아직은 어린이에요. 센터 사냥할까요. 일단은 빨리 데스나이트가 2렙을 찍어야 언올리오라 나오고 기동력이 발휘가 되거든요. 물론 사냥을 거의 안하다 못하다 지피해서 레벨이 지금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대희 선수식의 빠른 센터 사냥도 아니고 프레드릭 선수 지금 상당히 밋밋한 경기 운영입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경기를 쳐서 아직 감히 좀 멀티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자신의 의도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엔션 프로텍터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장지호 선수 지금 미미넵상에서는 구울만 가지고 저쪽을 사냥하고 있거든요. 여기 구울 한 마리가 지금 아 끝까지 살리죠. 컨트롤 살아있어요. 프레드릭 강호일 나왔습니다. 강호일 봤고 강호일 머리에 막 불나요. 파이어로드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 파이어로드는 이제 사냥이 빠르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지만 언데드가 무서워하는 것은 셀컴 펜다웃은요. 아 아이템을 아이템을 고스라하게 언급했죠. 파이어로드 그냥 집에 가는 척하다가 그것도 눈치채고 오는 거 보세요. 장지호 선수 일루젼만드 였어요. 아 저는 판타지 눈치에요. 아 그런데 스타급 눈치인가요? 그렇죠. 눈치를 보는 절대 타이밍이 나왔어요. 아 아 이 멀티는 뭐 무난히 완성되고 있고 자 지금 어 프레딕 선수가 노리는 것은 블랙시타들 업돼서 어 프렌지어 구울 그리고 50까지 강호일과 합세해서 한번 찍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프레드 이완 선수가 제대로 사냥한게 아까 구울 이용해서 그 뭡니까 고블린 용병 아 용병캠프 쪽에 그거 사냥한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장지호 선수가 상대를 압박해 주고 여기에 있는 또 3레벨 2레벨 충전 영구 아이템들을 또 나이템이프가 차지한답니다. 아 이제는 뭐 이벤트가 꽉 차서 아 이 이후에 장지호 선수의 대응 멀티까지의 승리 뭐 어떤 체제든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아 한템포 인텐빌드 골드마인을 취소하게 만들어 놓고 어차피 저거는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돈 채취하는 걸 늦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한숨 돌려놓고 다시 빼고 아 프레드릭스 선수 운영에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올로도 다시 공격하니까 강호일 자기 본질 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전을 하느라 컨트롤을 못해서인지 지구라 추가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네 인구수가 40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막혀있다가 이제 겨우 지구라이 완성되서 막 뽑고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지금 트랜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됐구요. 가고일이 빨리 50까지 채워줬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늦었죠. 가고일이 빨리 50까지 채워줬어야 되는데 아 아 얻을 게 없어 어 얻을 게 없거든요. 브레드릭스 선수 상대의 병력 지금 아 윈들 유닛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탈론 아직 아직 아 랭킹은 이니시에이트 아직 아무 개발도 안했어요. 어댑트트라이닝 마스터트라이닝 개방 안했습니다. 일단 뭐 페어리파이어만 걸어줘도 충분하죠. 3W 탈론 지금 아직까지 장제호 선수가 50을 머물고 있을 때 이때 찔러해줘야 되는데 아 타이밍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위습 자르나요? 본진에서 위습 자를 때 다시 수바이로 들어오자 뒤로 빼는 프레드릭 유아슨 글쎄요. 이거 프레드릭 유아슨 선수 그렇게 BW의 우승하고 짱짱하던 시절에 그 카리스마가 나오진 않는데요. 네 뭐 맵이 아무래도 제오스트로그인 것도 있고 상대가 장제호 선수이니 뭐 프레드릭 선수도 조심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어 지금은 좀처럼 어떤 나이트웰프를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문영상에 깜깜걸만한 플레이도 지금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또 의외인게 지구앗을 지금 인구수 50까지 채울 수 있는데 두 개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아 이것은 뭐 50타이밍에 찌르는게 아니라 그냥 멀티도 없고 아 아 그렇죠. 데뷔맨 데뷔맨이 살아있어요. 썰롱했죠. 그리고 언덴 선수도 아니에요. 라이트웰프죠. 아 이 멀티를 또 생각하는 아 드디어 네 드디어 문제의 팬더가 실현했습니다. 장대가 각오로 나오니까 네 이렇게 늦게 멀티를 따라가는게 과연 네 결국엔 이 멀티 지킬 병력 지금 안 되거든요. 장제호 선수가 지금 뭐 저 은근한 조합이 정말 나이트웰프 언데드 입장에서는 아 이제 봤자 구전하기 힘들게 만드는게 굴고일 체제인데 저 병력보고 아 이 체력작가 굴하고 과거에 갔다가 뭐 어떻게 하는거야 어버미데이션 추가해야지 근데 어버미데이션 추가할 때 되면은 나이트웰프의 영웅은 거의 6렙 직전 유닛은 잔뜩 셀 수가 없죠 버틸골 마이 취소했고 지금은 네 저 네르베타워도 좀 완성되는게 아니구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취소해야죠 자 들락날락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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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덕 일렙일 때 어쨌든 싸울 맵을 싸워야 됩니다 지금 팬덕 일렙일 때 네 마일스트롱은 정말 뭐 장제호 선수가 장용수 선수가 경기할때는 배신을 당했지만 어쨌든 이 맵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장제호 선수거든요 아이템 구입했죠 네 그러나 프레드릭 선수의 병력도 만만치 만은 않습니다 영웅들의 레벨이 너무 낮죠 지금 언데드 미치는 1렙이구요 데사이트 레벨 2 오 와중에서도 짭만 나면 딱 짭 네 나이트웰프 짭만 나면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언데드는 계속 그 눈치만 봐야 돼요 눈치만 정말 정말 지금 또 멀티 지으면서 괜히 인구수는 또 50 넘겨가지고 차원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설프게 54거든요 인구수가 그렇다면 막 자살할 수도 없구요 지금 한마디가 아쉬운 상황에서 네 멀티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의 장제호 선수 장제호 선수 장제호 선수가 경기를 압도하는 불의입니다 프레드 이완 선수 이렇다 해법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 암바다운을 같거든요 암바다운을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음 퍼센트 다운을 돌아옵니다 장제호 싸움 부수다 여기서 교전 자 여기서 교전 포텍션 선수 암화와 디토레이트를 응수하는 장제호 선수 자 안쪽에 네 펜더 펜더 레벨업 되고 있구요 펜더 2레벨 침착하게 콘더 여기서 콘더 선수 아 레벨업 파이더랜드가 몇 내린가요 아 그러면서 대형 만화 포션을 펜더랜드에게 넘겨줬죠 네 점점 격력이 줄어만 가는 프레드릭 선수 요한 3번 디범도 뒤로 뺀다 네 역시 파이어르드와 펜더랜드 무료마스터 콘보 밀고 나온 장제호 네 너무 센건가요 그립러드가 추가되면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리칠 리칠 타이밍상으로는 진짜 분위기가 많던데 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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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 신공으로 달려야되요 코일 데스나이트 아 들어갔죠 자 다시 한번 교전합니다 어 장제호 선수 약간 무리하니까 싶은데 예예예 지금 프레드릭 선수가 여기서 적당히 인등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언덕 아래에 있어서 자꾸 미스 뜨고 있죠 지금 파이어드가 딱 언덕 위로 올라오는 순간 또 분위기 분위기 상세대요 아 리칠 어레이트 터지면서 문제 아 델사이트 델사이트 체력 절반이여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 자 후퇴합니다 프레드의 기완슨 후퇴 아 이제는 걸려서 리치의 움직일성 조치하나요 자 뭐 이기완이 여기 사나 돌아간다고 해도 네 리치 뭐 1레벨에다가 아 2레벨은 찍었나요? 네 2레벨 올라갔죠 어쨌든 저렙이고 신발도 없고 느리죠 위험해요 지금도 리치 아 소위에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제호 선수 용병까지 샀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뭐 탈론 아처로 막 엠싱어 하려고 왔다갔다 하면서 등으로 밀고요 근데 드론크레이즈가 올려있어서 움직임이 느리죠 프레드의 기완슨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아 아까 그 멀티라도 어떻게 쓰면은 지금쯤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막 어머미네이전도 추가하고 옵시 디스트로이어 추가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자 속도 조금 회복하면서 아 이건 자 아 자 보존스텝 파이어로도 있나요 없나요 어 보존스비 없는거 같은데요 없다든 없죠 없죠 고인 리치 노바라도 현드 고인 자살 아 지금 뭐 어쨌든 팬더를 제거한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서도 지금 영웅들이 너무 많이 맞았죠? 네 그러나 장제호 선수 언데드에게 한 2, 3렙 팬더는 몇 번이나 내주고도 이긴 적 많아요. 절대 언데드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파이어로드 한번 또 가볍게 임신고 해주면 모를까? 데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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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지금 80대! 90대! 탈론이 기다려줘서! 지금 짐 울듯이 몰고 있어요 데스사이트! 데스사이트! 아 그러나 팡티로브 헬스의 압박이죠 지금. 네 또 뭐 나름대로 힘여웅이라 기본 또 그 체력이 많아서. 그런데 이 연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패딩 요한 선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니세요? 네 멀티라도 좀 어떻게 장제호 선수의 멀티를 제거하면 희망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하나 앞서는 게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간 끌고 소모전탈 치면 장제호 선수를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어드가 나와버리면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네. 뭔가 마울러죠. 영문판이에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아 파일럿 지금 거의 6렙 된 거 아닌가요? 5렙? 6렙? 4렙? 5렙? 5렙? 5렙 5렙. 5렙. 1렙. 아, 병력이 너무 초라하네요. 프레드릭 선수 장제호 선수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멀티 해놓고 지속적인 소모전 큰 이변 없는 한 오늘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한국 선수들이 기분 좋게 1승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패 1 쓰고 다시 한번 교전 시도하는 프레드릭 요한센스입니다 근데 영웅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죽고 계속 이렇게 유닛 끊어먹기 플레이가 나온다면 또 언데드의 특유의 영웅의 레벨 빨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데스나이트가 한 5렙 되고 미치가 한 4렙 되고 이러면 모를까 지금은 레벨 차이도 많이 납니다 파이어로드는 다음번 붙으면 이제 6렙이에요 그게 유행하던 시절에는 파이어로드가 없었거든요 그게 유행하던 시절에는 선대원이나 그 나이템프에게 파이어로드라는 엄청난 선물을 선사한 선수가 바로 다음 경기에 출전한 쇼트라운드에요 이 선수가 파이어로드 잘 모를 때 유의하게 파이어로드를 가지고 WC에서 4강 올라가서 오십니다 남은 사냥 용병 캠프 장제호 선수 준비할 때쯤 안바동할 때 쪽에 저 프로텍터 하나 때문에 찢어지도 못하고 자 다시 포터 타고 왔어요 자원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장제호 선수 장제호 선수가 압도하고 있는 경기 프레디렉스 선수 인구수 37 장제호 80 거의 다 됐죠 77이에요 지금 인구수가 거의 한 3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본진 자원 본진 자원 얼마 없죠 안나는 멀티를 다시 해보시도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멀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멀티 없이는 못 이기는 상황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본진 자원 거의 떨어질 때 됐는데 지금 멀티를 안하시다가는 프레디렉스 선수는 더이상 싸울 비천도 없어요 항상 트윈스 돌고 2개씩 거기다 보전스텝에 힐링 많았고 전에 완전 럭셔리 모드에요 장제호 선수 엄덕 하나 끼고 인썸여 선수 불면증에 시달리나 보죠 지금 하품을 하고 있어요 멀티 위치 또 하나 확보하는데요 지금은 인구수굴 타고 하이업킵 넘기기에는 좀 뭐 좀 뭐하나 그러니까 돈 남는건 틀리 짓는거죠 본진 찌르기 프레딕 유안슨 그러나 비봉책입니다 처음에 와서 자기가 지금 멀티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버는거죠 처음에 와서 깼어야 되는데 하면서 때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무리 하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도 못 깨요 문행 불이 들어있어서 잘 불에 안타나요 뒤로 뺍니다 계속 지금 장제호 선수 프레드 유안슨 선수를 쥐 몰듯이 몰구요 리치가 이번에는 브레이스 오브 파이어 이치너레이트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M신공으로 그냥 M신공이 마치 블랙홀 마냥 빨려들어가서 당했어요 지금 뭐 레벨3 리치를 잃은 프레드 유안슨 리치는 그냥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좀 M신공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뭐 완전 빨려들어갔어요 이미지 막 뒤엉키다 보니까 네 아 이 무출된 멀티 무방비의 어퀄라이트 이게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나에게도 인텐빌드 몰드마일이 달라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라면서 지금 마주 3창을 외치고 있던 어퀄라이트 쭉 없죠 이제 이제 언서먼 아 이거는 뭐 거의 마무리를 짓는 장제호 선수의 러시 같네요 프레드 유안슨 자기 본질에서 해볼 만한게 별로 없죠 지금 툴레터가 돌아가는 것은 남은 자원 가지고 아마 어그미네이션 두개를 쥐어 짜내는 걸로 보이는데 예 예약까지 돼서 네 말이네요 물량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영웅 레벨에서 차이가 나고 블라이트 귀라도 꼭 네 그리고 아 거의 다 또 뭐 있을 것 다 있어요 아이템은 드라이어드가 많으면 어그미네이션이 또 힘을 못 발휘합니다 지금은 진짜 미친 개구리가 아니라 미친 황소개구리가 와도 지금 컨트롤 아무리 자리에도 못 이겨요 블랙스타 잘 때리고 있는 장제호 선수 자 어버미네이션 나오고 시작합니다 어버미네이션과 지형을 이용한 지형을 이용한 지형을 이용한 마지막 그러나 뭐 전부다 지구라에요 타워가 없어요 돈 좀 타워밖에 없죠 타워 좀 빚지 말이죠 돈이 너무 없어요 리치는 알타에서 리치 맞아 리치 맞아 리치 맞아 리치 임페일 시간 벌고 리치를 살려내는 임페일이 살렸어요 리치는 리치 다시 나왔습니다 아 밀어붙이는데 장제호 뒤로 안 뺍니다 공격합니다 장제호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장제호 선수 임페일 던트롤 끈 상대 아 그러나 굴 죽는 소리밖에 안 나요 복곳에서 파이어 복곳에서 파이어에요 아 오무네이션 잡히고 복곳에서 리치 터지면서 자 마치 카스분이기에요 곳곳에 파이어 인 더 홀 아 지지 지지 파일드 인스포츠 게임즈 대박인 워클리스틱 두 번째 경기는 파일드 기완 선수의 지지 장제호 선수가 B그룹에서 먼저 1승 당하냅니다 첫 경기 황태민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장제호 자발임에서 한국 선수들의 개념을 기분 좋은데요 자 WDG에 참가하고 해외 선수한테는 우울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호 1승 1패를 끕니다